인사관리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그 용어가 뭐 인사관리 인력관리 인적자원관리 뭐 이런 쪽의 용어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뭐 인적자원관리 인사관리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사관리로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. 기업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공통의 목표가 있고요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구성은 개개인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잘 해서 회사의 어떤 가치 창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할 때 회사도 성장하고 본인도 성장하는 이러한 쪽의 구조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서로 위민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 그러한 조직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인사는 이러한 위민의 어떤 관계를 실행하는 데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거를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관리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보면 그러한 일들은 경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시스템 이런 쪽에 많이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.